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온 학생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왔습니까? 네 이제 중이가 돼가지고 교과서를 배우는데 이제 국정학 교과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중이가 돼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데 그렇게 편파적이고 우평화된 교과서를 배워야 되나 걱정이 되고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말 중2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끼친 것은 그것은 우리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른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물론 저도 부담이 있겠지만 앞으로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볼 선배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걱정도 됩니다 고3의 실적 부담까지 고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공부가 정말 안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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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십니까 하기도 싫습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우리 다 그랬습니다 TV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여러가지 사건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공무원의 태도 그래가지고 저번... 이번 주 목요일은 우병호 청문회를 보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12시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저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국민을 우려가는 자세로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저렇게 해야 하나 저런다고 과연 자신의 제가 덜 퍼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 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요즘 AI도 독감이고 인간도 독감 걸리고 진짜 6.25 전쟁 이후로 최대의 위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박근혜를 빨리 쫓아내고 우리 국민의 뜻에 입각한 정보를 세워서 빨리 나라가 평안해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국정학 교과서 대신 좀 더 바르게 된 교과서를 배우고 평화로워져서 뭔가 교육적으로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잠깐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이름 여쭤보면 안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정해요 네네 오 정태 정태씨 이야기 정태씨 정태군 뭐 정태 어느게 편하십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에 제 심적인 부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씨 정태씨라고 하겠습니다 민주공업계 시민동료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 줘야 되지 않냐 그건 정말로 그죠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대통령 투표권 주자 그랬는데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줘서 우리가 오히려 되게 많이 배우죠 정태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6.25 이후 최대 위기라는 진단 그 다음에 메르스 AI 그러니까 조류도 독감이고 사람도 독감이다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대선 후보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확한 현장 진단이고 그 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국민의 뜻이 받들어주는 정부를 2017년도에 수립해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또 뭐 빠트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군이 정태씨가 얘기한 것은 우리 헌법 제 3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적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권리이죠 헌법 제 31조였구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부탁드려서 저희들이 좀 듣고 심적 부담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태씨 의견만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심적 부담을 많이 들었는데 좀 높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견이라고 말하기엔 좀 믹망하지만 모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저기 빨갱기 당에 헤드리 당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유엔사무천장에서 내려오신 그 기름 장모님께서는 저쪽 자꾸 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그래도 허탄물인 곳을 더욱 헤집어 놓지 말고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서 조금 차분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게 품위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품위를 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조금 조금 종합하고 죄송하지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손석희의 뉴스룸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조금 인터뷰를 조금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그냥 저를 손석희다 이렇게 손석희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투도 제가 좀 그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빨갱이 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방송국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아마 색깔을 말씀하신 거죠 색깔도 그렇지만 이번에 박근혜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친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단어와 내용이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진짜 통화진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빨갱이는 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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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종합해보면 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년에 국민 대다수의 모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권이 생겼으면 좋겠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권이 만들어졌으면 아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그 정권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을 당 색깔로 사용했던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방기문 사무총장께서는 막 품위도 누리셨고 권위도 누리셨으니 스스로 내려와서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어지러운데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시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유엔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정리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다만 정리를 했을 뿐이며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견해는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21조에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은 말할 자유를 가지며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정치적 견해를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나 누군가가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뺏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21조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민감한 기대인데 개인의 견해니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개인의 견해니까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개인의 견해 네네네 사실에 입각한 개인의 견해 네 이렇게 혼란한 시국을 틈타서 자신이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짜 이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